ㄷ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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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ㄱ ㄷ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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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잠깐만 ㅓ 잡을.. 조용히 잡을 수 있을까요? ㅅ 지금 네 그렇지 리플레인 사망 설사 그냥 이거 먹어버리고 뭐지? 내가 뭐 잘못보고 있나? 뭐야? 왜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어째서 무엇 때문에 나 지금 가디언 슈트랑 여유봉이 동시에 보이지? 행복한 고민인데 이거 이거 지금 되게 행복한 고민인데 가디언 슈트 일단 근데 여기를 지금 가서 무적은 철사를 구해야되요 판에 있는 모든 성피랑 다 구했어요 잘못구 항상 연구소 트롤들이 나타나가지고 게임을 망친단 말이죠 치명타 나이스 황소 곱창 자 제이피 와라 내가 널 위해서 여기다가 항상 모닥불을 짚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에 항상 불을 붙여줄게 제발 한 대 더 때려야돼 그렇지 제이피 시체 하나 터져야지 코드나 연결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딱히 코드 연결하고 싶지가 않은데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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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내 기분을 나쁘게 했어 내 손가락을 부러뜨려 이거면은 팔을 이걸로 만들게 나을 것 같은데 팔 점점 키메라가 돼가고 있어 이도 저도 아닌 상태야 이거면은 이거면은 팔을 이걸로 만들게 나을 것 같은데 팔 점점 키메라가 돼가고 있어 미스릴이라고? 이 상황에서 방금 저거 만들었는데 야 야 방금 방금 팔 안 나와가지고 철판 갖다 써버렸는데 라디니 냄새 맡고 찾아왔어 세상에 숫돌 숫돌 필요해 이 불쌍한 라디니한테 숫돌 좀 줘라 주는 김에 철사도 같이 아 철체인도 같이 주는 김에 철사도 같이 야 진짜 철사 죽였어 야 진짜 철사 나오면 어떡해 잠깐만 뭐야 내가 말 씻었건데 진짜 나왔어 아 미스가 들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살려주셔야 돼요 초콜릿 그냥 먹을게요 제발 아 내 눈 야 아 아 어이가 세상에 인생이 더러워가지고 세상에 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엿먹일 수가 있지? 아 세상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나 나 이치구 팔이랑 다리랑 갖고싶어 어디가니 내가 레이더는 없지만 너를 꼭 찾고싶단다 아 아 아 아 아 아 분명 팔스택 유지하고 있었는데 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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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렸어 와 세상에 일단은 은퇴 잡아줍시다 선타 잡아줍시다 자 좋았어 선타 잡고 웬만하면 아야를 쏴야될 것 같거든 지금 아 제발 됐어 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박쥐야 사망했어 으허